화음일 1승 법계도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10. 능인 해인 삼매 중 번출려의 불사이다 능인 해인 삼매 중에 이 중은 능인 해인 삼매 속에 또는 능인 해인 삼매 중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중인데 능인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래다 선서다 이런 부처님의 이름만 해도 꽤 많이 있죠. 꽤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능인, 능인이다. 능인은 한자로는 가능할 때 그 능자에다가 사람인자를 쓰는데 능인 해인 삼매 중은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해인 삼매 속에는 이런 말입니다. 부처의 해인 삼매 속에는 이런 말인데 말은 이런 말인데 부처라는 말이나 해인 삼매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해인 삼매라고 하는 게 삼매는 경전에 따라서 금강 삼매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화엄경에서는 해인 삼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물론 금강 삼매라고 할 때는 금강은 부서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해인은 월인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대로 얘기하면 바다 도장이고 어린은 달 도장인데 바다 도장이라는 말은 바다에 물결이 잔잔하면 고요하면 물결 위에 온갖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온갖 모습이 물론 워낙 깨끗하면 바닥의 모습도 물 밑에 있는 바닥의 모습도 드러날 거고 주변에 산이나 하늘이나 하늘의 모습도 그대로 드러나죠. 물이 고요하면 그거를 이제 해인이라고 그래요. 달 도장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고 거울의 모습이 비치는 거하고 똑같은데 왜 이런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깨닫고 보면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바탕에 온갖 것이 다 비춘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그러니까 우리 생각 중에 좋은 생각도 있고 안 좋은 생각도 있고 옳은 생각도 있고 그런 생각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분별하면 있습니다. 분별하면 선도 있고 악도 있죠. 우리가 세간을 살아가니까 분별세계를 살아가니까 선한 생각도 있고 선하지 못한 생각도 있는데 우리 이 모든 선하다 선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 생각 이게 다 상인데 이 모습이 우리 마음 바탕에서 이렇게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제 달 도장이다 해인이다 뭐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거울에 대원경지라고도 하죠. 거울에 비치는 온갖 모습이다 이런 비유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죠. 모습을 얘기하면은 모습만 분별해가지고 또 오르냐 그르냐 선이냐 선이 아니냐 이것만 분별해가지고 또 분별을 쫓아가니까 선은 취하고 싶고 선하지 못한 거는 버리고 싶으니까 취사선택이 있게 되죠. 근데 그 모든 모습이 그냥 우리 이 마음 바탕 이 본성이라고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이 형상이고 모습일 뿐이기 때문에 생기는 모습에 중점이 가 있고 거기에 어떤 가치나 의미가 가 있질 않아요. 분별할 때는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이 진실에 통해 보면은 그쪽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진실한 거는 그냥 이거구나. 그냥 일이구나. 이게 이제 실감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가 진실한 거구나. 물론 이거를 바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바탕이라고 하고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따로 바탕으로서 자기를 지키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바탕으로서 이 본성으로서 어떤 것이 없어요. 이렇게 실감이 되고 분명하게 이렇게 공감은 되는데 이게 있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실감이 돼요.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하죠. 현묘하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분별 세계는 뭐가 있거나 없거나 해야 우리가 안다, 모른다, 느껴진다, 느껴지지 않는다, 이해된다,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현묘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생생한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어떤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암도 아닌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런 면에서는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우리가 이 의식 세계, 이 분별 세계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이것도 뭔가 어떤 느낌이거나 또는 아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거나 이런 면이 있긴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에 통했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알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느낌을 쫓아가죠. 알 것 같아. 이걸 모른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암을 쫓아가요.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다 암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조사선사들의 가르침을 봐도 그러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안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해가지고 그냥 뭐라고 말로 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공감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냐. 그러니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니까 우리 의식은 이 공감되고 실감되는 이게 어떤 건지를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습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라도 알고 싶어하고 불가사의 한 거구나 공의구나 현묘한 거구나 이렇게라도 알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말이 붙는 거야. 예를 들면 하택신혜는 이거를 공적영지라고 그랬어요. 공적영지. 신령스러운 알미라는 거예요. 신령스럽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 이런 부분 때문에 하택신혜를 선에서는 지혜종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신령스럽다 하더라도 신령스러운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알미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알미돼. 그런 말조차도 그런 느낌조차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공부를 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럴 필요를 못 느껴. 그냥 너무 당연한 거여서. 모르는 게 당연하다라는 어떤 사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다. 또 이게 사실이 돼버리면 이것도 알미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것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다 끊어져야 돼.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온갖 말로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설법은 뭐냐. 사실은 말이 아니고 알미 아니거든. 중생의 병에 응해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무기로 쓸 뿐이지 법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 선사들의 모든 말씀 가르침은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읽고 아 이런 거구나. 불교는 이런 거구나. 이러면 전부 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읽고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또는 이런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죠. 읽고 들으면서 그냥 자기 분별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사라지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을 먹었다 그러면 분별이 사라지는 거고 분별이 안 사라졌다 그러면 그 약을 안 먹은 거예요. 자기가 먹었다고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안 먹은 거야. 똑같은 겁니다. 몸에 어떤 세균이 있고 염증이 있다. 그러면 약을 먹어서 그 세균이나 염증을 없애야 되잖아. 약을 먹으면 염증이 사라지지.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런데 먹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염증이 안 사라지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약의 어떤 성분이나 효능만 열심히 있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깨닫는 건 뭐냐면 그 효능이나 성분이 어떤 거다를 아는 것이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몰라도 알아도 그 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어서 몸에 있는 병이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에 있는 병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는 우리가 약 먹는다고 압니까? 몰라요. 염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라지는지 몰라. 세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고 나면 그냥 몸이 안 아파. 건강해.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병은 분별밖에 없거든요. 뭘 더 하고자 함이라든지 기대한다든지 나한테 좋지 않은 불만족스러운 걸 버리려고 한다든지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병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 약을 먹고 나니까 그런 게 없어. 쥐하고 버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건강해졌다고 그러는 거지.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치나 지표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건강은. 다만 분별하지 않는 거야. 어? 뭐가 다 사라지고 없어. 더 하고자 함도 없고 더 채우고자 함도 없어. 그게 건강이죠. 그게 이제 마음의 건강이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 조사선사들의 가르침을 듣거나 읽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뭔가를 더 알았다. 아, 불교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건 전부 이제 생각이 이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온갖 일이 생기고 사라지는 뭐 이렇게 없어서 마음의 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온갖 일은 생기고 사라져요. 물론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생긴다, 사라진다 이거에 별 관심도 없어요. 뭐 이런 일이 생기냐, 사라지냐, 관심도 없어. 미리 그런 걸 의식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죠. 아, 이런 일이 생겼구나, 사라졌구나. 이러고 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질 않으니까. 문제가 돼야 생긴 걸 의식하고 사라지는 걸 의식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뭘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의식을 합니다. 필요할 때만. 우리가 세간에 살기 때문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된다. 그건 당연히 생각을 써야죠. 몇 번 버스를 타고 갈 건가, 가는 데는 얼마 걸리는가. 이건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필요할 때만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럴 뿐인 거지 생각의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나 견해에 좌지우지되지를 않고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냐 이런 게 별 관심도 없어요. 그건 산매라고 그럽니다. 혜인 산매라고 하든 금강 산매라고 하든 어떤 산매라고 하는 실상, 실상의 삶, 중도의 삶, 깨달음의 삶을 이 측면에서는 금강이라고 그러는 거고 저 측면에서는 혜인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럴 뿐이지 이 금강 산매가 따로 있고 혜인 산매가 따로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산매라고 하는 것도 방편으로는 쓸 수가 있어요. 워낙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 산매,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를 선정이라고 하고 산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네가 그 산매는 아는지 또는 그걸 경험하고 그걸 실감했는지는 모르지만 혜인 산매 또는 금강 산매는 아직 모르고 있다. 이렇게 방편으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 산매, 혜인 산매는 굳이 그럼 그럴 때는 어떤 말이냐? 그 산매라는 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산매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구나. 이런 상이 없다는 말이야. 말 그대로 말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산매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끊어졌고 말을 하는데 말이 끊어진. 그걸 산매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연관성까지는 역사나 이거를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합천혜인사가 화음경에 있는 이혜인, 이혜인이거든요. 한자는 똑같습니다. 이혜인이. 그래서 이 화음경의 이런 가르침, 이거를 있는 의미에서 혜인사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뭐 이것까지는 제가 잘, 역사는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혜인입니다. 합천혜인사는. 그런데 이 혜인산매라는 말이나 부처라는 말이나 이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죠. 부처가 혜인산매죠. 혜인산매가 부처고. 그러니까 부처가 이 진실이고 실상이고 깨달음이고 도고 이 도가 혜인산매고 금강산매인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거를 이 이름으로도 써보고 저 이름으로도 써보는 거죠. 예를 들면 부처라는 말로 쓸 때는 부처는 또 2500년 전에 인도에서 깨달은 고타마 시타르타다. 이렇게 또 밖의 세계에 어떤 개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분별을 할까 봐서 또 이제 다른 식으로도 써야 되는 거죠. 금강산매다, 혜인산매다. 이 금강산매, 혜인산매다. 그러면 훨씬 이제 자기하고 좀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 모습을 그리고 상을 그리더라도 자기하고 좀 가깝게 그려지는 면이 있어요. 자기하고 최고로 가깝게 그려지는 이 개념 중에 하나가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이라면 다 마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느끼고 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여기고 살거든. 자기 마음. 그래서 선에서는 이 깨달음도 실상 부처, 혜인산매를 그냥 곧장 마음이라는 말로 써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 꼭 부처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라는 말로 써버린 겁니다. 물론 가장 가깝게 느낀다 하더라도 분별만 할 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별 개별로 알아요. 내 생각이라든지, 내가 살아온 과거의 행적이라든지, 내 기분이라든지, 내 느낌이라든지, 알미라든지, 내 몸뚱아리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개별 개별로 이렇게 분별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잘 몰라요. 이 하나를 내세우는데 이 하나를 내세워도 나는 누구입니다 하고 우리가 내세울 때는 하나밖에 못 내세우잖아요. 내세우면 조금 복잡미묘해. 하나를 내세우다 보면 이게 내가 아닌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도 마음속에서는 이게 이 하나 내세운 이 전부가 나다 하기에는 뭐가 좀 부족해요.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있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럼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이름이나 직업이나 자기 몸이라든지, 자기가 살아온 과거라든지, 자기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걸 나라고 여기고 그걸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서도 뭔가 부족해.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못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나다고 하는데 그걸 부정해도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그 하나를 나라고 내세우고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도 부족함을 느끼거든. 그러니까 부정해도 할 말이 없어. 물론 긍정해도 할 말은 없어요. 긍정해도. 왜냐하면 그게 내가 아닌 건 아니야. 나의 일부라고 하는 이런 감이 있거든. 이름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내가 살아온 삶도 그렇고 이것도 내 일부고 나한테 떨어져 있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감은 있어요. 그런 느낌은 있어. 그런데 100% 긍정하기에는 그게 전부 나이기에는 부족해. 부족하지 않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왜 가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게 전부 나다. 그게 내 마음이다. 온전한 내 마음이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불만족이 없을 텐데 나를 찾기 위해서 마음을 찾기 위한 수행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왜 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고 상대가 이게 나다 또는 이게 내 마음이다라고 어떤 답을 해도 부정해도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부정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을 하는 거는 생각으로 어떤 걸 꼭 집어서 이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서 이걸 내 마음이다. 나다라고 하는 그 분별이기 때문에 그 분별을 부정을 해버려야 물론 이제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이 해야 돼요. 부정을 해버려야 더 이상 이렇게 꼭 집어낼 수 없죠. 계속 부정을 하면 집어낼 수가 없어요. 다 부정이 되어버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기본적인 분별을 끊는 기본적인 방편인 건 맞는데 그게 이제 몰아붙이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몰아붙여버리면 우리 의식이 상대 의도 있잖아요. 묻는 사람의 의도. 상대가 요구하는 답을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내버려요. 의식이 만들어내버려요. 그래서 소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승에서 이 무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이 하나하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구성 요소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소승에서는. 예를 들면 경전에서도 나오는데 수레 있잖아요. 수레. 수레는 수레가 아니다 그럴 때 소승에서는 수레를 비유로 드는 게 그런 거예요. 수레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바퀴이 있고 바퀴와 바퀴 사이에 어떤 연결하는 축이 있고 또는 이 축 위에 얹어져 있는 짐 실는 마룻바닥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나 동물이 끌 수 있게 그 앞에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구성 요소들이 합쳐져서 수레인 거지 그냥 따로따로 보면 그냥 바퀴고 널판지고 나무조각이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무화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뚱아리고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고 내가 살아온 삶이고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이고 이런 게 이렇게 합쳐져서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 방편이 우리 분별을 이렇게 가로막고 끊는 데 역할을 하면 좋은 방편인데 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치 도리 쪽으로 가버리면 계속 분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알아지는 것은 불교 공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후퇴시켜버리죠. 아 이런 거구나 이래서 무화라고 하는 거구나 공부가 잘못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을 끊는 방편으로 쓰는 거지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무화라고 하더라도 대승에서는 무화가 있어서 무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치와 도리가 있어서 무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른 대승의 가르침대로 하면 그냥 만법이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만법이 공이기 때문에 그게 구성요소든 구성요소들이 합쳐져서 전체가 됐다고 하든 하나가 됐다고 하든 구성요소도 공이고 모든 구성요소들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 이것도 공이고 그러니까 오은이 그게 공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대승에서는 이 공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임을 깨달아야 된다. 어떤 이치 도리를 아는 게 아니고 공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 공임을 깨달으려면 우리 분별이 가로막혀가지고 분별로 헤아릴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이 공은 분별 너머에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대승의 가르침이고 소성의 가르침하고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똑같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소성이나 대승이나 깨달음을 얘기해요. 소성은 깨달음을 얘기하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얘기하지 않는 거냐? 아닙니다. 전혀. 똑같이 부처님의 법을 얘기하고 있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성이라고 그러냐? 이 승은 나른다. 실어 나른다는 거거든. 이 깨달음으로 실어 나르는데 여긴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승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 이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바로 깨닫게 하는 거니까 제한이 없는 거죠. 부처의 혜인산매 속에는 실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실. 부처도 이거고 혜인산매도 이거예요. 혜인산매라고 해서 물론 제가 혜인이라는 이 말이 제가 이 얘기한 적은 있어요. 저한테 어떤 이 강렬한 인상을 이렇게 심어준 이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모를 때는 그래요. 못 깨달았을 때는 이런 말에 어떤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혜인이라는 말이 그랬습니다. 뭔가 수행할 때니까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런데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고 보면 대단한 건 없어. 그냥 다 똑같아. 그냥 다 똑같아. 내가 분별할 때 대단하다고 여겼던 것이 그냥 대단한 게 아니야. 물론 다 똑같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만법이 평등하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분별 속에 살다가 발심을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 법을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원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음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분별에 한번 뚝 부러지고 가르친다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면 하여튼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어떤 때는 수십 년 동안 이걸 바라고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이 원이 깊고 큰 만큼 이거를 확인했을 때 기쁨도 크겠죠. 당연히 그럽니다. 그건 느낌이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원이 크면 클수록 집 없이 살면서 온갖 서론과 심리적으로 압박과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은 자기 집을 딱 마련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냥 살 돈이 있는데도 어떤 이유 때문에 전세로 살고 이러다가 자기 집을 마련했다. 이 사람에 비해서는 말할 수 없이 몇 배 그런데 이 사람의 집작만 한 게 기쁨이 크듯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 이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통했을 때 이쪽으로 기우는 면이 있는 거죠. 시계추처럼 그러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기뻐요. 기쁘고 참 평생 수건 사업이었던 이 숙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홀가분하고 이제 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마음이 안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법이라고 할 게 별 게 없어. 오히려 분별할 때 대단한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럴 때는 별 게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었는데 자기가 통화하고 보니까 별 게 없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시계추가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이 공부 별 거 없네. 부처님 이거 뭐 별 거 없네. 이렇게 기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반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쪽에 너무 이렇게 갈망이 심했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기울겠지. 그건 당연한 거야. 우리 느낌이나 심리라고 하는 거는. 그런 때가 사실은 좀 위험하죠. 공부를 보면 위험하죠. 별 거 없네. 뭐 똑같은 거네. 이렇게. 들어도 들어도 똑같은 것만 가르치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똑같은 거 가르칩니다. 똑같은 걸 가르친다니까. 똑같은 걸 가르치는데 더 들어보면 똑같은 거를 누구는 피아노로 연주하고 누구는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고 누구는 첼로로 연주하고 해가지고 이게 오케스트라야. 근데 똑같이 피아노 연주로만 아직 듣고 있는 거는 자기 귀가 아직 그쪽에 밖에 안 트인 거예요. 여기 이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냥 다 아는 곡이네. 피아노 곡이네 하고 그냥 끝이 난다니까. 공부가 멈춰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체험하고도 이건 뭐 제 경험이기도 하고 아마 이걸 체험하고 공부를 하신 모든 분들이 이런 경험을 저는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느끼는데. 이렇게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게 온몸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될 때가 있어요. 전율이. 아무것도 아닌데 전율이 될 때. 분별할 때는 대단하고 신기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일이 감동이고 감격이거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이걸 실감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온 천지에 온갖 모습 소리 색깔에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 한 번 깜빡이고 밥 먹고 자고 걷고 그냥 온통 온통 온 세상에 그냥 힘 없이 뜻 없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다니까 무시한다는 건 이미 분별 속에 있다는 말이야. 우리 분별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 취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건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거든.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이걸 체험하고서 그런데 정말로 아무 일도 아닌 이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전율이 올 때가 있어요. 전율이 올 때 그때부터 이제 법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 바다 물 속에 풍덩 빠져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 발을 발목부터 이렇게 적기 시작한 거예요. 바닷물에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했다고 해서 바로 이 바닷물에 풍덩 빠지니 아니야. 바다가 있고 내가 이 백사장에서 바다를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바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알 것도 없어. 이렇게 확실한데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의 사람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과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일이에요. 물론 이제 이 체험이 법의 사람이 되어가는 출발이지. 출발. 체험에 없이는 법의 사람이 되어 갈 수가 없죠. 바닷물에 들어가려면 바다를 봐야지. 사막에 세메고 있으면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바다를 봤으면 바닷물에 이제 젖어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저게 받아야 하고 감상만 하고 있으면 바닷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감상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게 자기 삶의 어떤 경이로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게 하여튼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런 실감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 속에 어떤 무시라든지 외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경이로움이 있어요. 경이로움이. 그러니까 분별할 때하고는 달라요. 분별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뭐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그거는. 그거는 내가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런데 이 법에서는 이 법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럴 때는 거기에 경이로움이 들어있습니다. 불가사함이 들어있어요. 저희가 그걸 직접 실감을 해야 저절로 그런 말에 경이로움이 묻어있는 거죠. 실감하지 않고서는 그냥 말만 있는 거지. 말만. 예를 들어서 공부에 뜻을 둔 분들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 경이로움이 들어있는 것과는 천지차이이죠. 부처의 혜인 산매 속에는 번출려의 불사이다. 이 번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빈번하다라는 말 쓰잖아요. 빈번. 빈번할 때 그 번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계속, 수없이, 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수없이 드러난다. 수없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수없이 드러나는데도 여의하다는 말. 여기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을, 이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의하다 할 때는 여법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똑같다 이거예요. 온갖 모습, 소리, 색깔이 이렇게 끊어짐 없이 이 번이라는 말도 맞지도 않아, 실은. 우리 이 모습, 소리, 색깔은 끊어짐이 없어요.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생기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고 사라진다고 말은 하는데 생기고 사라진다고 말은 하는데 생긴다, 사라진다 그럴 때는 뭔가 이렇게 틈이 있고 끊어짐이 있고 사이가 있거든요. 분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이가 없고 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생긴다, 사라진다 말할 수도 없어. 실제로는, 보면은. 이 세상은 그래요. 뭐가 생기고 사라져, 생기고 사라지기는. 끊어짐 없이 그냥 이어진다. 이어진다고 할 필요도 없어. 언제 뭐 끊어진 적이 있어야 이어지지. 그걸 여기에서는 이제 번출 여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말로 해봐야 되니까. 말은 이 세계를 설명하는데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분별의 세계를 설명하는데 말이 온전할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 합리, 상식, 객관, 주관 이런 걸 그래서 따지는 건데 자기가 깨달아서 이 진실을 이렇게 딱 통해 보세요. 우리 분별의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를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지 못해. 그냥 생기고 사라진다고 어쩔 수 없이 말은 하는데 이 생기고 사라진다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를 설명하는 정확한 말이냐. 아니라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느껴져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이거를? 뭐가 생기고 사라지지? 뭐가 이어지지? 뭐가 끊어지지? 끊어지는 것도 없고 이어지는 것도 없어, 이 세계는. 우리가 지금 누구나 보고 있는 이 세계는 그런데 말로 해봐야 되니까. 말로 해서 이런 분별을 하고 있는 그 분별심을 딱 가로막고 끊어버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똑같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기고 사라지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니야.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고 색깔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분별의 세계. 사실은 우리가 출세가 실상의 세계,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있다 그러면 분별의 세계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뭔 착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고, 그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런 이치, 합리, 도리, 이런 걸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암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거든, 깨달아서 보면.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보면 이게 이렇게 표현은 해놨는데 이 표현이 맞질 않아. 맞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실감하고 사는 지금 이 세계를 이렇게 표현은 해놨는데 내가 실감하는 것과 이 말이 맞질 않아요. 뭐가 생기고 사라져. 없어, 그런 게.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막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분별해서 벗어난 이 눈을 갖추고 보면 그냥 실상이야, 실상. 생기고 사라지고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야. 여법한 일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럴 뿐이라니까. 그냥 이럴 뿐인데 희한하게도 자기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냥 이럴 뿐인데. 그런데 어쨌든 말은 그런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번출, 생기고 사라지는데 여의하다 이거, 여의하다. 똑같다 이거예요. 말로 해보면 똑같다는 말은 생기고 사라지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이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평등하다 이 말, 평등하다. 한결같다, 평등하다 이 말이. 번출려의 불사이다.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뜻으로 말로 헤아리거나 말할 수 없고 뜻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불사이다. 불사이는 불가사이죠. 불가사이 불가가 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불가, 불가하다. 그런데 일곱자 맞춰야 되니까 가자 빼버리고 불사이라고 그랬어요. 뭐 불사이라고도 쓸 수 있죠. 이 사자는 생각사자고 의자는 뜻의자인데 그러니까 이 앞에 의자하고 뒤에 이 불가이 할 때 이 의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다르게 썼어요. 뒤에 불가이다 할 때 의자는 말씀 언변에 우리 의리 할 때 의자 있잖아요. 오름 할 때 그 의자. 그 의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말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맞거든. 이 말이 오히려 맞아요. 우리가 이 발딛고 살아가는 세계는 우리 생각이나 이 말로 설명될 수가 없어.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보면 100%가 아니야. 뭔가 모자라고 이 반쪽밖에 안 돼. 반쪽. 그냥 느낌 그냥 느낌으로 반쪽이라고 하는 거지 이 반쪽은 온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 이 설법이라고 하는 또는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이게 부실하겠습니까? 부실해요. 그런데 그런 말이나 쫓아서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부처님 말씀은 이거니까 이 말씀대로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래버리면 불교 끝나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똑같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를 100% 표현할 수 있는 말이라고 여기고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깨달아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100% 표현이 안 돼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중생의 이 병 이 분별하는 병을 어떻게 가로막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이 얘기를 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 용도야 그 용도 그냥 강을 건넜으면 땜목을 버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달을 봤으면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은 신경 쓸 게 없다 왜 그 손가락이 달이 아니고 그 땜목이 강을 건넌 이 피안의 세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가르침 말에 메여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저도 오랫동안 그랬지만 저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좀 안타까워 제가 볼 때는 안목이 없는 거죠 안목이 근데 배우는 사람이 안목 없는 거는 좀 그렇다 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안목이 없으면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장님이 장님을 이끈다고 피리부는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서양의 어떤 동화인가 좀 무서운 얘기 있잖아요 피리를 불면 동네 아이들이 다 쫓아가는데 좋은 대로 쫓아가는 인도하는 게 아니죠 사지로 인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이 안목이 없으면 그냥 입을 닫아야 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입을 닫는 게 최고예요 물론 배우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목이 없죠 물론 그렇다고 배우는 사람의 어떤 잘못이 없다 물론 제가 잘못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도 딱 그만큼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부처님 법에 대한 어떤 갈망이라든지 갈증이 깊고 원이 커야 우리가 조그만 이익댐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죠 가다가 조그만 이익댐에 휩쓸려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버리면 불법을 끝까지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죠 수없이 나타나도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니 불가사의 하구나 이 번출려의 불사이다 이 번출려의 불사이가 해인산매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가장 간단히 해인산매가 뭡니까 그럼 이거라니까 해인산매가 분별되지 않는 이거예요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게 해인산매지 이게 금강산매고 금강경이 이거예요 금강경은 우리가 이 경전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책으로 있는 그 글자가 금강경이 아니에요 그 글자 하나하나는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금강경을 읽었다 그러면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통해야 금강경을 진짜 읽은 거고 여기에 통하지 않았다 그러면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에 이 글자만 읽은 겁니다 글자만 10일 우보 익생 만허 공이니 중생 수기 득이익이다 이 우보는 비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보는 감노수죠 감노수 법비죠 법비 어떤 우리 물방울 비 말고 물론 물방울에 비우를 해서 법비라는 표현을 썼죠 밭에 심어져 있는 씨앗이 비를 만나야 싹이 튼다 이런 비우니까 그러니까 이 비는 법비입니다 선지식의 가르침이고 씨앗은 발심이죠 발심 그러니까 이 씨앗은 우리 누구한테나 있는 씨앗이에요 우리 마음은 다 가지고 있지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분별 없는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쓰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망상 착각해서 헤매고 있으니까 이 싹이 안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런 법비 이런 가르침을 만나서 그 분별이 제거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분별에서 벗어나면 그때 그냥 씨앗에서 이 싹이 땅을 뚫고 확 올라오는 거죠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기다릴 것도 없어요 그걸 이제 우보라고 그랬죠 보배로운 비다 이 말이죠 우보 보배로운 비 비의 보배로움 이래도 되고 보배로움 비 그러니까 이건 선지식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보배로움 비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우리가 보통 이제 삼보에 귀유한다고 그러잖아요 삼보에 귀유한다 그럴 때 이 두 번째가 이제 가르침인데 무슨 법승이죠 가끔 잊어먹어요 불법승이라고 그러죠 불법승 그럴 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심불 할 때로 비유를 들어보면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 모습 없는 분별되지 않는 형상이 없는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상을 얘기합니다 그때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이걸 실상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 우주에 이렇게 가득하지만 깨달아 보면 가득하지만 분별하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이게 약이 되질 않아요 약이 안 돼 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생긴 거잖아 석가모님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야 그거를 이제 인도에서는 다르마라고 담마라고 해요 담마 진리의 말씀 담마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삼보할 때는 불 법할 때 이 법을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문자로 돼 있죠 경전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거죠 그게 법이에요 당연히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는 이 중생을 제도하려면 이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법회가 있어야 된다고 그냥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모습 없고 말이 없는 이거는 그냥 있다니까 그런데 얘는 모습이 없고 말이 없으니까 이 중생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럴 거잖아요 이게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화되는 겁니다 말로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삼보에 귀해한다 할 때는 이제 불 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불에 귀해하는 건 얘기할 것도 없어 이게 자기 마음이니까 그 다음에 이 승은 뭐냐 인도말로는 상가예요 상가 이 가르침이 있어 가르침이 있으면 이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르침만 있어가지고도 아무 필요가 없잖아 이걸 배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하는 중생들이 발심을 해가지고 이 가르침으로 깨달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이제 형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게 상가예요 승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승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고 이런 가르침을 배우겠다고 이렇게 지금 이런 법회 이런 게 승가예요 이런 게 승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법성 삼보에 기여한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 당연해가지고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물론 삼신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거를 희한하게 이 세간적으로 모습 지어진 걸로 써버리면 이제 좀 희한해져요 말 그대로 분별 속에 떨어져 버려 여기에서 이제 이 우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 이 우보 보배로운 비가 익생이다 물론 이제 익생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문장에 따라서 삶을 더 이롭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익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삶을 더 낮게 하고 불만족이나 결핌이나 부족을 없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익생입니다 그럴 때는 이건 전부 분별이니까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문장에서는 보면은 익생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런 가르침이 우리 중생의 분별심에 분별심을 이롭게 한다 이 말이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분별심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승가입니다 우보 익생이 승가예요 그게 법회고 법회는 당연히 우보 익생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우보 익생입니다 그래서 우보 익생 만 허공이다 허공에 가득하다 이 말이죠 보배로운 비가 중생을 이롭게 하여 허공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비 이 가르침 이거는 사실은 허공에 가득합니다 우주 삼나만상에 가득해요 전부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 보배로운 비가 중생들을 이롭게 하며 허공에 가득하니 이 중생 숙이 등 이익이다 중생은 자신의 그릇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 이 말이 또 여기에 나왔군요 이 말도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화음일성 법기도를 지금 처음 법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했어요 했는데도 또 이렇게 까마득히 잊어먹어요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온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도 화음일성 법회도에서 나왔구나 하는 걸 이번에 또 하면서 또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또 까마득히 잊어먹어요 잊어먹어 딱 딱 이렇거든요 이 보배로운 비라고 하고 우리가 이 법, 이 실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가득합니다 방편으로 또 이렇게 어떤 선지식이 이렇게 직접 말로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냥 말 없이 이 우주 삼나 만상의 천차만별한 모습이 말 없이 그냥 이 진실 하나를 이렇게 다 드러내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주에 가득해요 허공에 가득해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근기나 원이나 바람에 따라서 딱 그만큼 그릇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고 하듯이 딱 그만큼 밖에 못 먹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 번에 이걸 다 먹을 수 있냐 못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한 모금을 먹든 한 방울을 먹든 그냥 이 약을 딱 한 방울만 먹어도 그냥 이 진실에 통해요 희한하게도 한 모금만 마셔도 이 진실에 통해 그래서 이 한 모금을 마시든 한 병을 마시든 마셔서 이 진실에 통해야 됩니다 이 진실에 통해야 그때부터 이걸 점점 깊이 있게 넓이 있게 이렇게 넓혀나갈 수가 있고 깊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건데 이 진실에 익숙해지고 이 법에 익숙해지고 깨달음에 익숙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통하고 나서 익숙해지죠 통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점점 자기 그릇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 겁니다 통하기 전에도 그릇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 거고 통하고 나서도 그릇에 따라서 이익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왕도가 없어요 여기에 통하는 것도 왕도가 없고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왕도가 없어요 다른 게 없어 자기의 어떤 관심이나 공부에 대한 열망이나 이 원이 공부로 이끌어 가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이 새끼리 있다 그러면 딱 하나 있는데 그 새끼리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법은 이런 거구나 돈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병이에요 그게 유일한 새끼리야 그것만 하지 않으면 원망 가지고 관심만 가지고 이 법에 대한 이 부처님 법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열정 열망만 가지고 꾸준히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거든 그렇게 돼 있어요 중생숙이 득이익이다 중생은 자신의 그릇에 따라 중생숙이라고 그랬네요 그릇에 따라 이 그릇은 그러니까 근기라고밖에 못합니다 근기 얼만큼 이 법에 대한 이 관심과 애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애정 관심과 애정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어 다른 방법은 빨리 되는 방법도 없고 그거 말고는 없죠 처음에는 좀 욕심도 나죠 이런 공부를 만났을 때 욕심이 나죠 그래서 빨리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공부라든지 삶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이 돼요 그래서 곧장 하고 싶어요 곧장 하고 싶어 그런데 곧장 하고 싶어서 이렇게 힘을 써봤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힘을 썼으면 안 되면은 이제 그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또 지치기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마음 공부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평생 뛰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평생 뛰는 그러니까 평생 뛰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힘 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가 뛸 수 있는 만큼 자기가 힘 쓸 수 있는 만큼 그런데 딱 마음가짐은 딱 그거야 내가 평생 뛰어야 되겠다 이 마음가짐이 있으면 평생 뛰면 돼 조금 어느 때는 좀 느리고 뭐 이러더라도 내가 평생 뛰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만 분명하면은 그렇게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게 훨씬 줄어들 수가 있죠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시다 보면 보상은 반드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보상 바라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보상은 있어 보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뭔가 희열을 느끼는 때도 있고 그걸 이제 법열이라고도 하는데 법열 법의 기쁨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하시다 보면 전율을 느끼는 때도 있고 정말 전율을 느낍니다 땅구멍 하나하나마다 다 소름이 돋는 이런 경험도 하게 되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보상은 100%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근기가 얼만큼이냐 그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꾸준히 꾸준히 하시다 보면 여기에 통하는 때도 있고 통해서 법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이 삶에 더 깊이 이렇게 발 딛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밖에 없어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그냥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이것밖에 없어 그냥 이것밖에 없어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해요 하지만 이게 삼겹살을 다 밴밀해